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시그마의 신제품 6100만 화소의 초소형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FPL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PL을 이미 사전 리뷰를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리뷰어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쪽에 여기 링크가 뜨고 있는데요 이미 사실 언박싱도 보고 성능에 대해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직접 언박싱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I시리즈 렌즈들을 준비를 해놨고요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먼저 오른쪽으로 옮겨 두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박스가 3개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4개죠 가운데부터 꺼내볼게요 이거는 이제 원래 설명서 사용자 매뉴얼이 들어있는 얇은 박스인데요 이거는 샘플 제품이라 설명서가 현재는 없어요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사용자 설명서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액세서리 박스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터리겠죠 이거는 FP 스트랩을 결합할 수 있는 스트랩 홀더입니다 이거는 USB-C 핫슈 유닛입니다 HU-11이고요 FP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FP 자체에는 핫슈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핫슈 유닛을 통해서 플래시라든가 다른 동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결합하게 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AC 어댑터고요 스트랩입니다 FP의 사이즈에 맞게 살짝 얇게 늘어져 있죠 액세서리는 이제 모두 열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EVF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 FP 유저분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아이템이죠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세미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딱딱하긴 한데 이제 완전 딱딱한 형태는 아니고 눌러보시면 이제 살짝 탄성이 있게 이제 말랑말랑한 그 세미 하드 케이스고요 EVF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짠 짜자잔 궁작작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폼으로 해서 이제 제품을 보호할 수 있게 다 되어 있고요 자 요거 EVF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으로는 FP의 이제 연결부 이제 단자들과 결합할 수 있는 이제 연결부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FP 왼쪽이 있는 4분의 1 홀과 결합할 수 있는 나사 그리고 결합을 했을 때 요 아이템이 이제 FP에서 요렇게 돌아가는 거를 막기 위한 이제 턱이고요 이제 짧은 기둥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SSD 저장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이제 USB-C 홀 그리고 사운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운드 단자입니다 요 FP용 EVF는 이제 틸트가 가능한 형태로 요렇게 상단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센서가 없기 때문에요 LCD와 EVF를 스위치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어 라지 아이컵입니다 라지 아이컵 그 눈을 댔을 때 좀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빛들이 광원들이 많이 있을 때 요 라지 아이컵을 쓰시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사이즈가 넉넉한 거를 보실 수 있죠 요 아이컵을 분리를 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여기 이제 살짝 턱이 있어요 요 턱을 살짝 이제 아래로 당기면서 턱을 살짝 밀면은 요렇게 벗겨집니다 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디옵터를 조정하실 수 있는 요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렇게 어 자기 시력에 맞춰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렇게 라지 아이컵을 결합을 하게 되면 좀 더 어 주변의 빛을 잘 막아줄 수 있는 라지 아이컵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작은 걸로 어 교체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다시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 요렇게 어 약간 텐션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거는 FPE랑 결합을 할 때 요 부분이 요렇게 어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어 멋있게 생겼죠 네 한번 그럼 이걸 조금 옆으로 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바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PE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 상자를 보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선덕선덕 하죠 짜잔 자 FPE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전면부부터 보시면요 요렇게 FPL L 자가 음각으로 각인이 돼 있는데요 색깔도 검은색으로 돼 있어서 보일랑 말랑 이렇게 되게 은근히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버튼에 있어서 조금 이제 기존의 FPE랑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 먼저 첫 번째로 휠을 돌릴 때 텐션이 훨씬 조금 더 있어요 휠이 좀 더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어 강하게 나고요 요 모드 버튼 같은 경우에 원래는 아랫줄에 있는 버튼들과 모드 버튼 모두 동일한 높이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모드 버튼이 굉장히 낮게 설계가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면하고 거의 같은 높이로 돼 있는데요 주변 액세서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바디만 쓰시는 경우에 요렇게 잡기 때문에 요 모드 버튼이 실수로 눌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눌리지 않도록 버튼을 낮게 설계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설계를 한 시그마의 배려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마이크 입력 커버가 있습니다 음성 입력 커버고요 요 부분도 이제 기존 FPE 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요 기존 FPE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단자 이 커버가 벗기 쉽도록 여기가 살짝 이제 손잡이 같은 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자꾸 그쪽을 건들게 돼서 요렇게 살짝 벗겨져 있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요 부분을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요렇게 손가락으로 스치는 정도로는 뭔가가 스치는 정도로는 벗겨지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일부러 벗기려고 해야 이렇게 벗겨지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시그마다운 굉장히 세심한 배려죠 그럼 한번 여기서 렌즈랑 EVF를 결합을 하고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작은 렌즈 24mm F3.5 DGDN 컨템포러리 렌즈 한번 결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빨간 점에 렌즈의 하얀 점을 맞춰서 결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EVF를 한번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EVF를 결합을 하실 때는요 이 USB-C 커버를 일단 뒤로 제끼고 HDMI 커버를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 USB-C 그리고 HDMI 마이크로 HDMI 포트 요 부분을 FP 있는 포트들과 위치를 맞추고요 이렇게 살짝 눌러준 다음에 여기 있는 나사 앞쪽에 있는 나사를 돌려서 단단하게 결합을 해 줍니다 이렇게 꾹 누르면서 결합을 해 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결합이 완성 됐습니다 자 한번 전원을 켜볼까요 네 이게 지금은 이제 EVF로 비디오 출력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틸트를 하시고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사실 조금 이렇게 체험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 마치 이제 그 옛날 중형 필름을 쓰는 이제 롤라이플렉스 같은 제품을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으니까 FP 같은 경우에 이제 그 LCD 틸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금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카메라들에 비해서 조금 불편하다라는 부분들 이제 로우 앵글을 촬영을 한다거나 하실 때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틸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앞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왼쪽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띠릭 하는 소리와 함께 경쾌한 촬영음이 들리죠 이 EVF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의 시그마 FP에서도 지원이 돼서 이제 나중에는 FP 시리즈에서 전부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FPL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FPL 언박싱을 해 보셨습니다 FPL 굉장히 재밌는 제품이에요 FPL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FP 시리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FPL을 검색을 하시면 사전 리뷰어들이 리뷰를 한 영상들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언박싱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언박싱 마치겠습니다